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여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들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한 종으로 일하게 하신 이상규 목사님 잠시 휴가 중에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능력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내일의 삶이 오늘의 이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별하기 어려운 일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비차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주 모스크바와 연해주 지역에 말씀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오는 10월에도 모스크바 지역에 우리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집회를 하러 가는데 자주 가면서 겪은 경험을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혈압 환자들과 또 당뇨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러시아인들 비롯해서 고려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약이 없느냐? 사실 약이 없었습니다. 2000년경만 해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나서 IMF 도움을 받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고혈압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품과 당뇨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양의 약을 공급을 받아서 오해공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약을 갖다 주기 때문에 갖는 즐거움은 있지만 이 약을 과연 세관에 통과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통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떠나려고 짐을 붙이고 있는데 가까이 계시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20불짜리 5개 넣었어요. 세관에 걸리면 한 장씩 주면 통과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담아놓고 먼저 모스크바를 들려서 한 2, 3일 집회를 하고 연해주 지역으로 약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갈 때는 별 생각이 없이 그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대로 약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관에서 잡았습니다. 이 약품은 무슨 약품인데 이렇게 많이 가져옵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통관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슈퍼바이저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러시아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를 부르면 슈퍼바이저 정도 되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슈퍼바이저는 러시아말로도 슈퍼바이저고요. 매니저도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툴 센텐스를 하지 않고 그냥 단어 하나만 해도 우리 한국분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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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했더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분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준 봉투 중에 이시퍼를 얼른 허주머니에 넣었다가 단둘이 만났을 때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잠깐 제가 눈을 감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시퍼를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통관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 입에서 뭐라고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교회 가서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에게 약품도 나눠주고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성교사님들에게 가지고 간 약품들의 일부를 나누어드리고 일정을 잘 마치고 연해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한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연해주 지역에 동이 털 무렵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 동이 터오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는 큐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1시간 앞두고 이제 성경을 펴서 그때 제가 하루에 6장씩을 읽고요. 주일이면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성경을 몇 번 읽죠? 2독을 합니다. 하루에 주중에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1년이면 창세기에서부터 게시록까지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웃으신 분은 아는 일인 것 같고 전혀 모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성경을 꼭 읽으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읽게 되는 말씀이 그날 아침에 레이기서를 읽습니다. 레이기서 18장을 읽는데 그때 6장씩을 하루에 읽는 중에 그날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기치 않게 성경을 빨리 덮어버렸습니다. 성경은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덮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레이기서 18장 1절 2절 쪽 읽어보면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규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규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가고 있는 일들이 약을 가지고 이제 연해주에 도착하게 될 텐데 모스크바의 공항에 도착했던 것처럼 통관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 있는 나에게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바른 일에 익숙해 있는 것을 이별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규례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원칙대로 약을 통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았던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좌우에 날 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게 제 심령에 꽂아주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읽지만 세 번, 네 번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 나중에 성경이 저를 읽습니다. 내 생각을 읽고 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옳은 길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규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 호주머니에는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듣고 타겟에서 10불짜리 시계를 다섯 개 사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돈이 안 통하면 시계 하나 또 주면 잘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 쓰면 뺏기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늘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세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연해주 지역은요 짐가방도 저울에 닿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올 때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들에게 삥땅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들고 들어간 짐도 저울에 달아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게가 많다든가 그래서 얼마를 더 내라든가 아니면 가방을 열어보라고 그러는데 제 앞에 앞에 두 번째 서 있는 분이 미국 분인데 이분이 그분들에게 잘못 보였는지 가방을 열라고 했습니다. 넥타이 하나 셔츠 하나 전부 하나씩 트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뒤쪽에 서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콩당콩당 하는 거죠. 야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속으로 해서 하나님 안되겠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돈 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끝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교례대라고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말씀이 이 약 뭐라고 왜 가지고 가니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가잖아요. 그래 이 약 니꺼냐 내꺼냐 하나님이 최종 통보 하시는 거예요. 이 약 니꺼냐 내꺼냐 너 지금 여기 가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통관해서 가지고 가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니 광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김성득이 굉장히 하나님이 심할 때는요 충격요법을 쓰세요. 그 순간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뺏겨도 내꺼 뺏기는 거야 니꺼 뺏기는 게 아니야 뺏겨도 내꺼 뺏기는 거니까 너는 말씀대로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도 쉽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올무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순조롭고 이렇게 넓은 길로 쉽게 가는 일보다는 어렵고 복잡하고 아주 까다롭고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붙잡혀서 약 성분이 뭐냐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약을 검사소에 모스크바로 보내가지고 성분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판단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내 거야. 너는 심부름꾼이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가져야 할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늘 붙잡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영광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수정드는 심부름꾼 일 따름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청직일 따름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두 시간 이상을 허비한 거예요. 밖에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슈퍼바이즈 하고 얘기를 하고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더니 종이 두 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 약은 돈 받고 팔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약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단체에서 왔는지 그것들을 전부 소상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썼습니다. 솔직하게 시카고에서 성교단체는 어떤 성교단체를 통해서 내가 책임자인데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을 나눠주기로 하고 왔다. 이것은 돈 받고 파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비매품입니다. 이 전부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교단체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사본까지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두 시간 이상 걸렸죠.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교차를 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일로 이곳에 드나들 때는 세관 면세 되는 면세증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를 지나가 다닐 때 저에게 시장이 나중에 만났는데 시장이 명예 시민증을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심부름꾼을 하나님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셔서 알지만은 성경을 끊임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치 화투로 자기 운세 보듯이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큐티를 하라고 하는데 성경을 어디 보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딱 폈더니 무슨 말씀을 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이 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딱 읽어보니까 무슨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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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딱 감고 다른 곳을 한 곳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금 5장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금 5장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모든 그물을 내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눈을 딱 감고 다시 하면 상세판이다. 하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서 5장이 나온 거예요. 전도서 5장은 자기 마음에 들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5장에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난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듯 한데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 바른 생각 속에 사료 잡히지 못하고 옳지 않는 일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그러지 마라 잘못된 일에 익숙해 있으면 이별 해야 되는데 이 이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3장 19절과 4장 1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에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식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장받고 나아가기 위한 걸음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초래국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성도들의 순리의 삶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느냐 하면 구약이에요 거기에 출애국의 광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늘 광야생활 40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부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 마침내 가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가나안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 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죄와 허물과 영혼이 멸망받아 마땅한 지옥형불받아야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시켜주셔서 우리가 자육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는 순례의 목적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을 건너뛰어서 가나안에 가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방황했듯이 저희들을 향하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스 4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다 4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부족처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말씀과 자기의 생각을 놓고 비교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생활 따로 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그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낙오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먹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익숙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얘기가 4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영원한 안식처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더디거나 아니면은 낙오되는 일이 있을까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곤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1절에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음 전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힘쓰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땀과 수고를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최근에 한 분하고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30년 하셨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대부분 사람을 만나면 먼저 전독폭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분의 신앙에 진단을 해봅니다 선생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물어주시겠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면서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 두 번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물으시기를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이건 진단할 필요도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혼자 조용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신약에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에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면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많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땅을 밟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에요 몇 사람뿐이에요 일세들은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성경 들고 출입한다고 내 신앙은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바로 11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에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하고 그분을 따라서 똑같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데 앞서가는 본을 보여주는 그분이 바른 본을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올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을 그분을 보면서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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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그런 것 같아 그러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 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웃기고 있네 지 광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꼴을 사람들은 보고 속아요 목사가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성도들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저와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자의 보는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바르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과 이별하려고 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앞에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베들렘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십시오